안녕하세요. 홈텍스 세무 5분특강 신현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급여대장을 보시면 매달 소득세, 지방소득세 이렇게 원천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 12개월치 합한 세액과 그 다음에 1년간의 총급여에 대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해서 더 받았으면 돌려주고 덜 받았으면 추가로 징수하는 게 연말정산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는 법에 대해서 아시면 좋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기납부 세액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달 급여대장에서 소득세 원천징수했던 거에 합계액이고요. 그 다음에 결정세액은 1년간의 총급여에 대해서 제대로 계산한 세액이고요. 그 다음에 차감증수 세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받거나 덜 받은 거에 대한 표시입니다. 이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납부 세액이 지금 55,120원인데 결정세액이 0원이라서 연말정산 결과 55,120원에 돌려받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의 초보 직원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있는데요. 두 군데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할 때 전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어떤 세액을 입력을 할까요? 이 영수증 이상에서 보통 차감증수 세액을 입력하는 실수를 하는데요. 결정세액을 입력하는 게 맞습니다. 이 결정세액이 그 근로자가 전 직장에서 중도 퇴사 연말정산 한 후 받은 정확한 세액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홈텍스에서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연말정산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홈텍스 로그인 전에 먼저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셔야 되고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하기 위해서 공인인증서를 로그인을 하시고 조회 발급을 누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 자료 조회에 있는 소득세 공제 조회 발급을 눌러주세요. 소득세 공제 자료 조회 화면이 열리면 귀속 연도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건강보험, 국민연금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거를 눌러서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시고서 그러면 자세한 내용이 열리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 변의 내려받기를 누릅니다. 내려받기 종류를 이 중에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내려받기를 누르고 그 다음에 저장 경로를 지정하신 다음에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사항은 비밀번호를 지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 이거 저장한 PDF 파일을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회사가 그 자료들을 모아서 세무사 사무실을 제출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보통 이거를 출력을 하셔가지고 그거를 또 스캔을 하셔가지고 가끔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미검증 표시가 주황색 글씨가 아닌 검은색 글씨로 표시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프로그램에다 이렇게 업로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알려드린 방법대로 그대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납세자들이 연말정산을 할 때마다 질문하시는 게 있는데요. 세무사님,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보이는 자료는 다 공제되는 건가요? 엑세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냥 제출한 자료를 보여주는 것일 뿐이고요. 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저희가 함께 이렇게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는데 근로자와 사업자는 공제 항목이 다릅니다. 근로자가 확연히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업자를 선택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그러면은 좀 손해예세요. 그러니까 꼭 위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걸 선택하셔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홈택스 세무 5분 특강 신현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